오늘 마산지구의 선윤옥 지부장님께서 가수로 활동하고 계셔요 지부장님께서 첫 무대를 멋지게 열어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산지구의 선윤옥 지부장님 마산지구의 선윤옥 지부장님 이 자리가 그 신과 내 사랑에 족정히 구부려 이 순간이 지나면 이 순간이 지나면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가 남이 있겠지요 당신 당신이 마치와 이스라엘 이별의 일자리가 다운의 신과 내 사랑에 작별히 꾸무려라 이순간이 지나는 이순간이 지나면 당신은 당신대로 나를 놀라대로 서로가 믿겠지요 당신은 당신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왼쪽을 가져다?